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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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갈까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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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포즈 더 할까요? 네 수천 고양이 귀에 주세요 왜 또 제가 동물 포즈를 하는게 어떠냐? 좋아야 동물이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갈까요? 오른쪽! 감사합니다 멤버들은 살짝 뒤로 들어올까요?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 순서입니다 근데 하나가 남았는데요 영상이 하나가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도 모르는 영상이에요 저희 서울샷 바꿔서 저희도 이거는 어떤 영상이 나갈지 모르거든요 조금 무섭긴 한데 기대가 됩니다 어 기대되시나요? 걱정돼요 왜요? 동물 날 뻔하고 나 아까도 모르는단 말이야 우리 다 오는 생명의 핫핀인데 고가도 부탁해 언니 물어도 일단 네 우리 동생들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네 그렇죠 이랬는데 그런 영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네 자 그러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 앉아 네 마이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기 세면 그쪽 세면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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